안녕하세요. 샤탄이에요. 이 피자를 맨 마지막에 넣어야겠다. 이 피자. 제가 만들었어요. 아이클레이로. 학교에서 아이클레이로 가져왔어요. 조금조금한 물건들. 이따가 넣어주고. 여기 남치도록 꾸겨 넣었어요. 여기가 좀 남으면. 제가 또 넣을거에요. 여기를 넣을거에요. 음. 이거 없는거 같으니까. 이거 가져와서. 좀 담아서 넣을게요. 벌써 꽉 찼나? 안돼 안돼. 아무튼. 미니미니. 미니미니. 여기 정리한 물건들. 다했구요. 어디앞에 накup이. 조금. 여기. 쪼끄럽고. 여긴 이렇게. 작가. 어. 많이 나왔어요. 이 책은 제가 만들었어요. 신비아파트랑 페어지도리랑 코코미니 그리고 또 뭔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있습니다. 여자도 있잖아. 아무튼 변동도 넣고. 세연아 왜 이렇게 문을 남아. 아니 두 개밖에 없어요. 내 집은 다 베란다가 있구나. 너지만 하나도 없는데. 언니는 베란다에 있는 곳만 보잖아. 콩챌비도 베란다도 있어. 베란다 없는데? 없어. 그럼 일단은 물건 정리는 다 됐고. 이거는 나중에 정리하고. 제가 도와드릴까요? 먼저 이것들은. 치료하면 되는데. 이거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요. 여러분. 이거 정리하기는 잘 힘들 것 같네요. 이불은 여기. 이불은 여기. 네. 너무 추천해요. 아구 다져. 아구아구. 다이어 아파요? 괜찮아요? 와인? 먼저. 세라 집부터 오겠습니다. 세라 집이 크네요. 크죠? 세라 보다 작지만. 세라가 더 작다. 잊지 마세요. 로나 집보다 세라가 더 작네. 세라 집이 더 작네. 응. 그거 무슨 옷장이에요? 아 새 옷장이요? 너무 이어가지 마요. 잠깐만요. 일로 내려와요. 왜요? 그래야 잘 보이지. 여기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봐요. 보이지요? 여러분 보이나요? 어? 보여요? 안보이죠. 보이지요? 아우 다리야. 난 또 침대를 불가능하고 있네요. 침대가 아니야 옷장인가요? 네. 침대는 보이나요? 보이겠지요? 화나니까?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전체로 해. 딱 보이는 거 아니야? 왜? 내가 이렇게 해줄게. 잘 보이지? 응. 야 여보 잘 보이지요? 근데 이거 구독이 없네요. 시끄러워. 구독 올려주세요. 이게 재미없나요? 재미없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꾹 눌러주세요. 싫어요. 누르지 마. 이거는 여기다가 넣으면 좀 그러니까. 나 네. 뭐라고요? 네. 아 나 진짜. 어 네 라고 했는데. 어 네. 여기가 화장실이 아니면은 됐는데. 화장실이다보니까. 내가 왜 붙였을까? 찜대를 앞으로 밀어서 화장대를 넣을게요 네 좋은 생각이네요 아 정말 그 다음 다이언물 어 인형들 인형들 새아 이쁘네요 루나는 못생겼네요 아 정말 루나 구하기도 힘들어 언니 형이 루나 구하기 쉬워 홈플러스 1 루나 안팝니다 내가 잡았는데 언니가 뺏으려고 했잖아 언니가 먼저 뺏으려고 했잖아 아 지금 언니라고? 아이가 먼저 뺏으려고 했잖아요 언제 뺏은데요? 루나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카페트를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카페트를 할까요? 저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저는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하는게 아니에요 이걸 여기 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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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은 이걸로 할게요 시설식은 보다시피 다 진한 분홍이가 그래요 원래 원래 새라이불을 이거에다가 바꿨습니다 아닌가? 새라이불 다른거였나요? 백일 다른데요? 모르겠네요 백일 다른데요? 이렇게 백일은 다르지마 이거가 너무 작아요 지금 색은 표정 뺏기 이건에 앙 어? 어디갔어? 왜요? 못보여졌나요? 지금 거울이 실종되었습니다 어떡해요 빨리 찾아야합니다 빨리 찾아요 찾았습니다 거울 어떻게 생겼어요? 가요 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돌아갈 수 있어요 허거 이거는 옷장 옆에다가 거울을 덮어줍니다 전 바에 할 수 없는 게 없답니다 식탁은 했더니 좀 그렇죠 아 꽃무늬로 찾았어요 어 안 좋네요 이거는 원래 이렇게 레이스 물건이 아직도 엄청 많이 남았습니다 맞아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도와줄까요 아니요 아 똥 똥? 근데 참고 있어요 어 저기 타타 있네요 저 못봤어요 아까 타타 아 아 그거 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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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주세요 자 자 chance 땉 아 drones 턴 아니 미안해요 아니 왜 영상이 영상이 왜 더러운 털털 일단 이렇게 물건 조치를 다 했어요. 네네. 근데 조금밖에 없네요. 이제 장식들. 우와 엄청 적네요. 해볼게요. 저기 이게 뭐.. 아.. 침대군요. 아..아.. 아니 정말. 저기 빼겠다. 너 똑바로 찾는거 맞지? 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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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로 시끄라고. 빼게 했다고. 시끄럽다고. 음.. 어허야. 먼저. 여기에 있는 물건 붙여. ちょちょちょちょ. 됐어. 물건 물건 두개 봉. 아으아.. 연 보좌. 일문의 의자. 가 가 가. 도구 갈까요? 나 이거보고 타월인줄 알았어 세라한테 깨면 완전 이뻐요 좀 이따가는 패션쇼가 열리니깐 끝까지 봐주세요 끝까지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못누르겠지만요 못눌러주면 하나도 안눌러주면 근데 10명이나 눌러주면 100명이나 눌러주면 옷장 안에 옷걸이를 넣어줄게요 로나 집도 있기 때문에 옷걸이나 적당히 넣어줄게요 근데 내일도 구독이 안오면 근데 맨날 맨날 구독이 오면 근데 고양이가 구독을 누르면 그냥 강아지도 누르겠다 고양이도 누르면 바보 말도 안 돼 바보 바보 바보는 제가 많이 써야지요 네 어이 아 음 아